6. 컴백 제 컴백 라이브입니다. 저희 집입니다. 간단한 미팅 정도는 모르고 있겠죠. 하지만 간단하지 않아요. 세 줄을 원래 하던 1, 2, 3을 만들고 라이브는 그냥 내 걸로 갑자기 하는 발, 발, 모? 뭐, 팔? 컴백을 잘 하고 싶어요.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, 여기서 인스타? 응, 다행히 나가면 안 돼요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끝래 끝났다. 우와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지금 빠져. 좀 자요. 좀 자야 하는 게 아니라 X나 잘 거야. 약간 방탈출을 생각했을 때 하나, 하나, 하나. 여기를 지나면 아예 컨셉이 다르잖아. 여기 들어가면 사장실이고 여기 들어가면 계단.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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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다른 데면 보는 재미도 있고 녹음 부스에서 그냥 내가 갑자기 지금 녹음을 한다. 자, 좀 더 변했어. 이거 거울 좀 대봐야겠는데? 하나, 둘, 셋. 다리도 이렇게 그렇죠?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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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훔쳐 보여. 응. 에이, 에이, 에이. 수고하셨습니다. 천천히 오래 browse. 아이, 효과 좋아요. 아, 너무 귀찮아. 네, 여기서 좀 더production. 미트 포인트로 그냥 생각을 했던 건 고트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소를 좀 진짜 실제 염소를 풀어놔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? 그림을 재밌는 걸 많이 섞어 놓는 게 지나가는 대역엔 아쉽게 세트를 고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끝나는 엔딩만 좀 정리를 하면 지하철이라고 치면 사실 하늘이든 뭐든 일부러 벽만 세우고 권지 점프하듯이 분위기였을 때 팔팔라라 하고 저는 웃으셨죠? 점프해서 웃으면서 그냥 끝나도 사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조정만 해주세요 형이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 이게 뭐야?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? 네 네 이걸로 그냥 한 바퀴 돌아주시죠 밑으로 한 벗기고 밑으로 한 벗기고 음악이 나오네 라디오가 된다고? 하하 나이스 이런 CnCV가 왔나? 자 합작진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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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친구들이 다 넣어줘야 돼 카메라를 가려줘 그래서 그럼 내가 안 보이게 그때 그럼 난 올라가서 열고 그래서 아름다워 예 예 다시 하고 그때 보여서 그래서 난 점프 그렇게 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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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떨어지는데 다시 살아 올라온 거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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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모두 고맙습니다! 원래 좋을 건데 지금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되게 막 우와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. 좋죠? 좋지? 좋나? 3일 전이라 아직 모르겠지만 3일이면 아마 앨범 나올 거야. 선배 할 거야. 반응? 좋을 거야. 그러면 신날 거야. 신나면? 계속 할 거야. 계속하면? 좋아할 거야. 그렇게 우리 영원할 거야. 그런데 말입니다. 별로 안 나오는데 좋아해주면 뭐 계속 나오고 싶어요. 그런데 노래는 많아요. 좋은 게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로 붙잡은 거죠. 자랑이 많거든. 자랑할래? 홍수가 힘이 아니야? 머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해봐. 머리 대머리는 안 할 건데요? 아니요 아니요. 머리 이거 할 거예요. 이번 앨범 자리. 이걸 XXX 때 쓰려고 했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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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